랄랄랄랄랄랄라 너무 잘생겼는데 더 잘생기고 싶은데 인정받기 시작할 때 그때가 다 검색하시는지 삼성한테 만날 때 이고! 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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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가 너무 좋아? 이렇게 내시는지는 그냥 여기가 세호가 그런거anes 마지막pan 노로노 절의 고시 여기 어디야? 태안! 태안 왔어요! 태안 왔는데 왜 아무것도 없어? 다시 또 가야 돼 이게 캠핑의 재미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오면서 사람을 한 번도 못 봤어요 나 한 명 봐서 잊자니까 다시 한 10분간 떠납시다 화이팅 와 진짜 대박 이제 바다야 아 근데 이거 쓰러지진 않겠지? 5 4 3 2 조금만 더 뭐야 찍힌거야? 아 머리카락 한번 찍힌거 봐볼게 뭐지? 찍힌거야? 응? 어 찍혀 이번에는 세로로 찍을게 좋아요 됐어? 응 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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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하나 사면 돼 어? 어? 확실히 이거지? 진짜 진짜 그래 야 여기 여기 먹을걸 전복축도 하나 먹을까? 전복축이 하려고 툭구이 해서 내일 툭구이 해서 내일 툭구이 가야겠어 나 혼자만 난 이제 거기 함 들렸다가 이제 예이 이건 내꺼 내가 좋아하는 반찬 이거 신간만 할게 됐어 응 짠만 해주세요 짠 짠 와 행복한데요? 아 이게 여행이지 와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이거 바로 먹어도 돼요? 우리의 태안 2박 3일을 위하여 위하여 짠 국자 어디있지? 거기 있어 국자? 왜 찍어? 그냥 오빠 바르는거 찍는거 같아 유튜브 쓸거 자기꺼라고 생각해서 찍는거 아니야? 자기꺼 발라준다고 생각해가지고? 이거 내꺼야 거짓말 에헥? 거짓말 거짓말? 와 오빠 땡큐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안녕 으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맛있어? 진짜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떨어진 거 먹었어 여기 이거 떨어진 거 봐 떨어진 거 먹었대 아니 살이 여기 등차 올라가서 진짜 맛있겠다 으흠 으흠 아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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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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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의 여태는 이곳을 저희가 우연히 찾아냈어요 대박 여기가 밤바다 거든요 소리 대박 완전 좋아요 나 낙지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나 무섭게 강한 것 같아요 야 근데 둘이 선남선녀가 얼굴들 선남 미녀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다 약간 속초의 느낌도 나면서 여수의 느낌도 나면서 뭔가 속초 느낌도 나면서 여수 느낌도 나면서 딱 그거를 짬뽕하고 싶다? 그러면 태안으로 으흐흐흐 흐흐흐흫 이넝도 먹어야 겠느라 으응 어흑 아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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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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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 테이블 저기 설거지하는데 화장실 여기 이렇게 화장실이고 여기 이렇게 화장실이고 여기 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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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진짜 딱 우리처럼 이렇게 빌리는거 정말 좋은거 같아요 제가 이거를 그냥 또 내 시대잖아 응 이렇게 이렇게 진짜 이렇게 오늘은 오른쪽으로 왔어요 이제는 남편이 남은 방식으로 돌아오고 잠시 후에 수고하네요 한 번 더 먹으면 좋겠어요 완전 고소합니다 고구마가 엄청 많이 남아요 고구마가 가득히니까 고구마가 더 고소해요 고구마가 더 고소해요 고구마 피깔 된장들다 된장들? 된장 준비됐어? 된장? 응 응 준비됐어? 안 준댔지 알토시? 알 대박이다 담백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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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몰라 아니지 아니지 음 음 음 너무 짜 너무 짜 밥 번호 밥 번호 밥 번호 아아씨 왜 이렇게 오늘 컨디션이 안좋아요 안좋은 이유좀 얘기해봐라 어제 술 몇병 마셨어요? 어제 진짜 술 많이 마셨어요 근데 술 몇병 마셨지 우리? 술이 아미니를 마셨죠 어제 척도 안좋으니까 우리 레저를 즐기러 가볼까? 레츠고 설탕 모래 한번 밟아봐 어때? 모래 먹고있어 아휴 모래 먹고있어 머리가 잘하고 있네 ㅋㅋㅋㅋ 공룡 아하 오 오 오 이거 먹을래? 응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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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하신 음료 나왔어요? 응 좋네 필리핀 나는 의상 왜 저를 잘 모르지? 음 우리가 뭔가 해야 할 것 같아요 우여기 보기 ibles 우리 사람은 새로운 뭔가를 경험하고 잡고 좋게 quests 다들 잘 안하고 나니까 고등학교 정말 즐거운 브랜드 길건데? 가자 와우 새우랑 전복 파서 바베큐 구워서 이렇게 먹을까? 너무 좋다 어디서 살까? 아까 아민이 있던 데서 살까? 쭈꾸미 있던데? 두 개면 한 3만억 원 가야 돼 포켓봉 잡팟 아민이 장원 여기 보고 역시 이런 게 잘 어울리지 저 남이 모자 포켓봉 아 뽀로로구나 치게도 있고 새우도 있고 잠박도 있고 하나 둘 셋 아! 이여~! 오 진짜 좋다 설치를 해볼까요? 고맙습니다. 다 먹습니다. 짠 너무 쉽다 짠 설치 완료 되게 간단하다 진짜 좋다 많이 내려갔네 와 여기 진짜 오늘 날씨 진짜 좋다 진짜 예뻐 짠 아 아 여기 진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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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좋은 것 같아 청포대 청포대 꼬찌 가다가 여기로 그냥 샌건데 그러니까 어저께 근데 나는 여기 검색해보긴 했었는데 거리가 좀 돼가지고 근데 오히려 꼬찌보다 더 가까이 있었어 내가 치울거지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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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탕 바다 와봤어? 네 첫 바다에요 진짜 첫 바다 끝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와 여기가 누구세요? 이거 어떡해.. 누구세요? 어떻게 해야 돼? 설탕! 설탕! 나 난리 난다. 이거는 오빠네 어머님 표 김치찌개예요. 받아서 온 김치찌개. 어우 친구야. 대박. 으음. 일단 방금 먹었는데 진짜. 맛있어?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예쁘다. 뭔가 다르다. 진짜 다르다. 이런 경기 보면서. 이거 고기 먹었어?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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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좋다. 음. 이게 진짜 미쳤다. 한강 소리가 있는 거 같은데? 짠. 어헴. 으앙. 일단 세부. 샘는 집. 짠. 올려놓으셔서. ENTS. 다가. 이런ヤ가 diver fotos에요. 푸 moms 자 loyal Glenn. 바다 그렇다. amigos 리어의 형이. 음! 뜨거워! 아 맛있다! 숯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요거? 좀 빼야 돼! 고춧가루 너도 반 정도 있어요! 이제 버터장 만들어야지 버터장? 저거 찍어먹을 버터장 버터장? 오! 다진 마늘이랑 넣어서 버터장을 만들어서 찍어먹으려고 아! 자! 그치? 고!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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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짜? 진짜 맛있다! 짜? 이 정도 찍으니까 짜? 진짜 맛있다! 진짜! 대박이다! 간 완전 잘 됐는데? 이거? 오! 음! 음! 짠! 음! 음! 없어져 없어졌는데? 음! 뜨거워! 뜨거워! 계속 넣어야 되나? 이렇게 해서 여기 위에 발랐으니까 한입 이렇게 베어먹어! 베어먹는 맛이 있잖아! 어때? 맛있어요! 음! 맛있다! 맛있다! 이렇게 먹어야겠다! 그렇구나! 아이! 좋다! 아유! 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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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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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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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신기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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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하! 신기하다! 신기하다! 오! 계속 넣는 건가? 이렇게? 우와! 진짜 예쁘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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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스타드 맛이야! 아유! 좋아! 음! 맛있다! 음! 맛있다! 짠! 오! 색깔이 계속 유지되네! 음! 신기하다! 신기하다! 두 번 한다 안 한다! 뭘로? 이거! 이거! 난 또 올만한 것 같은데 나중에? 너무 잦은은 아니고 한 번씩! 진짜 1년에 한 번! 1년? 몇 년 만에 할아버지! 한 2년에 한 번! 어! 노래 소리 딱 괜찮지? 너무 좋아서 그치? 응! 아깝다! 진짜 소금이 진짜 너무 예쁘데! 페이지를 때도 한 번! 아 진짜 예뻤어! 너무 좋아서.. 누가 아이구.. 언제 애들 들어가봐? 여기 사람이 들어와서 밀지와! 아아아악! 딱 다 해봤는데! 오허허허허허허허허! 예어로가 아 으 으 으 으 안녕 안녕 인사해 빨리 인사해 저 둘리기에 인사해 안녕 이제 이쁜던데 저 중이중 50분만 했거든 내가 할말고backs 아 그래? 나 진짜야 뭔데 뭔데? 와아 ㅎㅎㅎ 와아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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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오리가 있는 거예요 crucify 오빠네 어머님 비웠뜸 아까 깜박하고 안 먹었어 응 으흐흫 진짜 대박 진짜 평소 소스가 되게 특이하긴 한데 특이하네 맛있어 어저께 어떻게 잠든지도 모르게 바로 잠든 것 같아 좋지 그냥 여기 우리 집 앞에 익혀서 먹을까 오후 2시에 그냥 끝인가봐 클로즈가 오후 2시에 암이나 어머 영업중이라고 돼있었는데 안녕 오 2시간 끝인가봐 안녕 진짜 어쩔 수 없지 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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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